얘 어디까지 다가오나 한 번 보자. 궁금하다. 너무 가까운데? 이제 가시죠.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밍에 나이는 모습에서 누리시크스 새로운 맵인 유니버셔리 함블레이 해보도록 하죠. 뭐 게임 방식 달라진 거 없죠?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우 분위기 우리가 이거 녹화 안 할 때 얘기를 한 번 나누기는 했었는데 확실히 어우 쉣 굉장히 무서워 확실히 이번 시리즈는 좀 별로야. 왜냐하면 난이도가 너무 많이 낮아졌어. 이게 지금 보면 예전 시리즈들은 뭐 하나 보고서 올릴 때 시간이 좀 걸렸잖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해주세요 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 그냥 한 번 이렇게 쭉 누르면은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도 너무 빨리 하니까 긴장감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원래 게임이란 건 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 너무 안전하고 그냥 막 학살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재미야. 도전 욕구가 있어야지. 시간은 12시 15분 밤 12시 15분 문이 열려 있네? 이거 저거 부담없이 찔러봐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게임을 만든 것 같은데 다른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긴장감이 떨어진다. 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뭐 연출이나 깜놀 이런 변화되는 거는 재밌어. 또 우리가 잘 찾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왜 이 사람 다리가 있냐? 원래 있었나? 어느 말리였네. 벌써부터 변하기 시작하는군요. 긴장을 합시다. 생각보다 그 요소가 좀 신경 써야 될 만한 요소가 되게 많네. 시간이 변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흐르네요. 이렇게 쬐깍쬐깍. 이 시간에 맞춰서. 조용하다. 이 강당 보니까 강의실 보니까 약간 PTSD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흑역사. 대학 시절. 너무 끔찍해요. 그 시절에 나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걔랑 같이 죽지 않을까? 걔를 데리고 가서 너의 인생을 도대체 왜 그렇게 산 거야? 이러고 지금쯤이면 바뀐 점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어? 오 이게 막 추적이 되네? 신기하다. 내가 찝었더니 그게 추적이 되네? 어쩌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는 정말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그냥 만약 게임 오버가 된다면 그냥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게임 시스템 상으로 어려워서 죽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마저도 이제 우리가 못 찾는 거 이런 거 하나 둘씩 외우잖아? 그러면은 죽을 수가 없어.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이런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외워지기 마련이거든. 심심하면 계속 클릭해보잖아. 내가 뭐 아무거나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식으로. 맞아. I'm an observation duty 1이어야 돼. 이건. 오히려 이게 이게 시리즈의 1이어야 되고 난이도로 따지면은 1, 2가 되게 어려운 편이죠. 그때는 클리어하려고 진짜 막 오트밀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오트밀 먹고 싶다. 오른표? 뭐야 이거? 누가 낙서하고 도망갔나? 어? 어? 뭐가 다른 거지? 나 전혀 이게 뭘까? 디스토션 라이브러리 외국? 외국 맞나? 카메라 오작동인가? 일단 됐다. 근데 지금 3개나 쌓였다는 건데 어? 어? 의자가 개많아 지금 아 여기 원래 의자가 없었어? 여기 원래 의자가 없었던 거야? 여기 원래 의자가 없었어? 아 여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대강당 대강인실 여기가 좀 애매하다 실험실 보드 옆에 철창? 실험실 어? 이번 맵은 오브젝트가 좀 많긴 하네 그래서 딱히 변해도 티가 안 나 아 이쪽에 뭔가 허전한데 뭐 뭔지 모르겠네 여기 창틀 같은 거? 아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철창이야 이게 창문이지? 넵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말을 할 때 이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뇌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잖아 상대방의 생각을 알려면은 옥나? 대화를 나누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데 히쁨이가 저번에 식사할 거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히쁨이가 밥 수저를 빨리 갖고 오래 밥 수저가 도대체 뭐야? 수저 말하는 건가? 이러면서 내가 그걸 막 꺼내니까 히쁨이가 아니 그걸 왜 갖고 오냐 밥 수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밥그릇? 이러니까 어 그거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좀 막 뭐라고 했죠 아니 표현을 똑바로 해야지 알아듣지 그랬더니 아니 뜻만 통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거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휘력 뿐만 아니라 단어를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물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어 공부하는 거고 사람은 생각보다 못 알아들어 아니 나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난 특히나 더 못 알아들어 어 이거 이거 맞았네? 뭔가 이상해서 눌러봤는데 모니터가 여기 왜 있어? 이러고 눌러봤는데 맞았네 방금도 막 철창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면 얘가 왜 철창이라고 했는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철창은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치? 근데 나 갈수록 게임하면서 약간 계속 잔소리하는 꼰대 사람이 돼가는 거 같아 어 여기 탁자가 사라졌다 게임을 안 즐기고 말이야 막 인생 상담만 하고 있고 아 근데 솔직히 cctv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할 말이 없거든 조용히 보면서 야 이거 바뀌었냐? 아 안 바뀌었네 야 이거 바뀌었냐? 어우 바뀌었었네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이끌어가는 자 그것이 스트리머일지니 없던 얘기라도 꺼내서 말을 해야 된다 이해해달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어린 우리 장작들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잔소리 하는 거 밖에 지금 카메라가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니지 내 내 착각이지? 뭔가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 기분 따신가? 나 나가 문 닫았어 밤중에 돌아다니고 난리야 뒤질라고 그것도 흥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네 하여간 개학생들은 말이야 갓 성인 돼가지고 막 재학 되던 것들이 딱 해제가 되잖아 성인이라는 그 법적인 나이 넘어가자마자 그냥 고삐풀랜 망하지 마냥 다 하잖아 조심해야 돼 성인 되면 할 수 있다 성인 되면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제약이 다 풀려버리니까 애가 맛이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부모님의 지도하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면 생각보다 진짜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 많거든 막 술도 그냥 나 마셔보고 싶어 했을 때 그냥 그래 자 마셔봐 이러고 줬 빠이빠이 응? 줬을 때 어떤 어린 아이가 그걸 맛있당? 이러면서 처먹겠냐고 그냥 이제 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그 호기심을 어느 정도 느낄 때 그냥 살짝 맛만 보게 하면은 백이면 백 아 이딴 걸 왜 먹어라는 반응이 나올 걸? 근데 그거를 아 넌 지금 어려서 안 돼 넌 성인 되면 먹을 수 있어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게 반작용이 일어나 호기심이 엄청 커진단 말이야 얼마나 맛있길래 저거를 계속 안 주고 성인이 되면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된다고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무 억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우고 뭐야 이거 이것도 맞았어? 그냥 아무거나 막 눌러보고 있는데 다 되네? 아 맞다 컴퓨터 바뀌었지 수상해 보이는 거 얘기 나누면서 그냥 다 눌러보고 있는데 다 되네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 귀여운 젊은 장작들은 그 진짜 별거 없거든 성인 된다고 해서 막 캡총 짱짱맨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슈퍼파워 인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책임감만 생기지 이거저거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그러지 마 술도 과음하지 말고 음주운전하지 말고 또 하지 말라는 거 뒤지게 많은데 해봐 해보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책임져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아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 인생이 아주 제대로 보이거든 여기 왜 슬렌더맨이 윈도우에 있냐 인생 하드모드 되고 싶으면 뭐 말리진 않겠어요 본인이 원한다는데 혼화가 너무 길어? 잠이 막 와? 그럼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찾을 테 이까 다시 말해 달라고 하면 지진다 그 와중에 너희들한테 할 얘기 다 하면서 잘 찾는 거 싫어? 야 우리 경고 한 번 떴었잖아 그래서 이번 판은 못 깨겠다 했는데 이거 원투로 깨겠는데? 라고 말해버려서 이제 못 깨겠다 큰일 났다 하이 좋아졌네 이거 몰라 수상해 보이는 거 이거저거 막 눌러봐 얻어 걸리겄지 안녕하세요 뭐하니? 실험대야 여기? 어우 주목받는 거 어우 야 내가 저기에 누워있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친다 팬미팅 가능하긴 하냐고요? 아 이번에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은 초대를 못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답하고자 팬미팅을 이번에 좀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팬미팅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쉽게도 이제 제가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보답해드리고 싶은 정말 고마운 장작분들을 제가 초청해드릴 거라서 어? 뭐하니? 어? 5시가 되면서 이제 불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어? 플레임님 팬미팅한대 이러고 너무 기대하진 말고 아 나 사람들이 돌려 쌓여있는 거 좀 무서워해 뭐 행사장에서 가끔씩 나 알아보는 사람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정말 최대한 나를 알아보지 않게 하고 싶어가지고 스트리머들은 명찰을 받거든요 명찰을 받 근데 그거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목걸이를 나 못 알아보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가끔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플레임님? 이러면서 막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한 명이 그러면 괜찮아 한 명이 나한테 붙으면은 아 아 맞아요 반가워요 알아봐주셔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뭐 사인도 없는데 그냥 플레임 이러고 글씨 적고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 적는 짧은 사이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어 저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이러고 알아봐 그때부터 막 두 명 세 명 이렇게 갑자기 몰려 어 저분 플레임님이래 이러면서 이제 몰려 그럼 그때부터 식은땀이 막 줄줄 나는거야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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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고 사라져야겠다 이 생각 밖에 안나 하물며 팬미팅을 한다? 오후 진짜 날 보러 오는 거잖아 말 그대로 생각만 해도 오금에 저리는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이 악물고 팬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게임 오버되겠는데요 왜 안보이죠? 도서관이 안보인다고? 카메라 멀펑션 라이브라리 카메라 멀펑션 라이브라리 어이 빛 그냥 이걸 눌러보면 되나? 아니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안될 것 같은데 외네 휴 게임 오버될 뻔했다 우리 장작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이겨내는구만 그래도 깨겠네 클리어 유메 나이스 우야 너무 시시하다 확실히 난이도가 너무 많이 내려갔다니까 이런 게임을 1트로 깨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 근데 이러면은 분량이 너무 적어서 아쉬우니까 사머 커티지 가봅시다 근데 커티지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집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어여쁜 시골집 이라고 합니다 별장이네 말 그대로 가보자 이번에도 뭔가 오브젝트가 되게 많네 백방 창문 바깥에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구도다 이거 지금 야 여기 별장에 난로 있는거 봐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 그치 이런게 별장이지 기가 막힌다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데 별장 지어서 휴가 가고 싶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데 와가지고 노는거지 근데 이런 별장 운영하는 거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화장실 누가 치워요? 화장실을 어떻게 치워? 그리고 수도는 어떻게 연결하고 전기는 어떻게 공급받아? 불러요? 누굴 불러요? 똥을 불러요? 똥아 이리와 이러면 나와? 신청을 해야돼? 별장 관리자가? 아니 그러니까 별장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나면 주인이 나면 관리하는 사람 말고 똥차를 불러? 부르면 와? 신기하네 우리나라도 그런게 있단 말이야? 정말 신기하네 뭐야? 시작부터 무슨일이니? 이거 원래 이불이 이렇게 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정리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었고요 네 이상한 거 전혀 없었고요 원래 이따구로 돼있었고요 정리 똑바로 안해있었고요 예리한 척 지렸고요 여기 도마가 올라가 있네요 어떤 스바라시가 올려놨어 원래 올려져 있었고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도 뭐 없어지거나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겠지? 여기 의자 하나 지금 어? 도깨가 여기 꼽혀져 있고요 이건 진짜 확실하다 이건 이거는 이건 이건 귀신이 박아놓은 거 확실하다 오케이 원래 도깨가 어디 있었지? 없었고요 정리해버려고요 응? 여기 원래 삽이 있었나? 원래 있었고요 어? 노을을 누가 이따위로도 원래 이렇게 있는 게 맞고요 아 양동이를 누가 이렇게 미친듯이 쑤셔놔 원래 이렇게 겹쳐있을 수가 있고요 뭐야 이거 시리얼 완전 매운맛인가 본데 이거 먹으면은 바로 화장실 3일 행 어? 배가 더 밀려왔네 뭐냐 어떻게 살포시 여기에 이렇게 마치 바위 있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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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저희 별장이에요 얘 어디까지 다가오나 한번 보자 궁금하다 너무 가까운데 이제 가시죠 어? 우와 우와 야 카메라를 내려치려고 했어 우와 미터 럼버잭 쟤 럼버잭이었어? 살인마? 와 나 조금만 늦게 신고했으면은 게임 오버였겠다 이거 무서워 이건 뭐임?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문이 잘 안 보일까봐 귀신이 살포시 달아주고 갔네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아니 전혀 티가 안 나는데 뭐가 문제지? 어? 이거 달라졌다 도끼 허리하고 응? 술이 채워져있다 럼버재기 마시려고 여기다가 쟁여놨네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저희가 다 가져갈게요 압수 정문이 바뀐거 같다고? 이거? 어? 아 조명 조명 야 야 이 살짝살짝 깜빡거리는게 마누말리였네 뭐 여차저차 위기는 극복한거 같구요 낚시터에 배가 사라졌어? 어휴 야 이 큰일한걸 내가 왜 눈치를 못챘스까잉 근데 뭐가 이렇게 막 미친듯이 변하냐 이거 너무 오랫동안 못찾고 있어서 그런가 되게 많이 변하네 아이씨 풀동부 얘기를 좀 풀려고 했더니 가 여기 우리 별장이야 우리가 먼저 돈 내고 들어왔구만 어디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그 이게 뭐니? 엥? 클릭이 안돼 오스트? 왔네? 왜 장작이 늘었지? 시청자수 늘었니? 음 와사들 오고 그럼 다시 나가렴 언어말리는 해결해야하지 않겠니? 어쨌든간 아 이거 무슨얘기 하려다가 장작들 쳐들어와가지고 헉 엄마 왜 이러고 있니? 그리고 정신차리고 보니까 벌써 다섯시가 됐네요 아잇! 아 더러워 문 닫고 쏴 아 난리네 진짜 하 진짜 그냥 토크방송인데 이거? 아니 뭐 게임을 하라니까는 토크를 하고 어? 여기 원래 장작이 많았나?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가? 여기가 문젠가? 아닌가? 원래 장작이 많았나? 원래 많았었구나 여기까지와서 게임업가 되는건 아니지? 뭐니? 이것도 다 타고 튀었네 야 그래도 40만 달성 안될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긴 하더라 나는 한 399,000명 막 이렇게 찍고나서 계속 이제 구독자수가 떨어질줄 알았어 유입은 전혀 안되니까 근데 구독자수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진짜 천천히 막 하루에 다섯명 이렇게 오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마이너스 된 적은 없었단 말이야 참 감사한 일이지 어떤 채널은 진짜 그냥 구독자수가 많다가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채널도 있거든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도 잘 안나오고 그런 채널들도 많이 봐왔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이죠 7분 남은 사이에 4개 넘게 쌓여가지고 게임오버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루 어? 쉬워 하지만 2분 담기고 게임오버될 순 없다 저리 가 니 자리 아뇨 요 메이 야 이거 봐 언어말이 엄청 많았다니까 어쩐지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니 이게 스테이지가 뒤로 갈수록 이상현상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건가 야 32개나 있었네 당신은 만들었다 그것을 대단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거는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아임 아름지베션 2D6 이었습니다 너가 조용 조용 으 감사합니다.